유배를 보내라는 전하의 교지가 떨어졌다 자네를 죽여 유자로 다시 살릴 것이야 실수치 말고 죽이셔야 할 겁니다 산봉이 죽는 그날이 고려가 망하는 날이오 차라리 여기서 제목을 배시지요 우리가 후원을 도와야 합니다 길 선미입니다 극락으로 모시려 보랍니다 이 시중인 악마하여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하옵니다 이 기회를 잡아 모두 처내야 하옵니다 제가 가겠사옵니다 이성계를 죽이겠습니다 대체 이 나라 고려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런 일까지 벌이면서 지키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제가 찾겠습니다